한편 생활관에서는 특임대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. 알까기! 어머, 계급장 빼고 붙는다는 치열한 전투. 알까기를 하고 있었네요. 왜 4명인지 아십니까? 내부 소통 중 4명이 됐습니다. 내부에 인지를 잡고 있는 점을 색출하기 위해서. 엎드려 수분이! 엎드려 수분이! 어떻게 해! 재극중이! 여기 중에 다 몇분만 있는 거 아닙니까? 아, 여기 인지일 거 있고. 그렇습니다. 저희가 배웠지 않습니까? 내부 소통할 때. 지금까지의 훈련을 곱씹으며 한 알, 한 알. 아주 비장합니다. 이 승리를 어떻게 하는지. 어마어마한 번뻔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해! 어마어마한 번뻔인 것 같습니다. 여기에 타격거리는 가까운가? 타격거리만큼 미뤄야 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스마이틱입니다. 지금 스마이틱입니다. 지금 스마이틱입니다. 지금 스마이틱입니다. 지금 스마이틱입니다. 지금 스마이틱입니다. 지금 스마이틱입니다. 훈련 때는 날아다니는 혁이 큰소리 뻥 뻥쳐놓고 계속 불발이네요. 형. 점심적으로 항상 지효원이 하는 상황을 알려주세요. 그렇습니다. 움직이지! 으하하하하하 저리 팀 치료니까 무슨 게 없습니다. 밀어주는 겁니다? 밀어주는 겁니다. 절대 신기하지 마시고 엔진일 수도 있습니다. 꼭 저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우리는 여러분들을 보기 위한 특히 어떤 느낌입니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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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맞춰줘요? 이게 팀 배우기 와.. 아.. 진짜 이번엔 인정합니다 아.. 2대1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 친구한테 모르겠다고 저도 알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가운데 왔습니다 개월 친구 아홉하는 사람 히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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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경우는 뭐냐 근데 단기판이랍니다 이거는 옛날 군사 전략을 갖고 있는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알까기로 전환이 되면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은 배출이 어떻게 되는 거지 대oras amg 히히.. 히히.. 절로 그것만 EEP.. 히히.. 히흠.. 에그.. 히히.. 히히히ے.. 히히어 mett alltså 히히.. 히히.. 는.. 희언니 둘이 아까의ž 주 pacing 통을